우와 대박 렐릭 바이러니 30개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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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려고 했어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최상업이고 이것도 상업이고 이거는 최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먼저 돌리면 좋겠죠 그쵸 자 여기에서 한 3%만 나와도 꽤나 괜찮은 수치에요 한번 돌릴 때마다 15개가 들어가요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짠 확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넘길 수가 있나 봐 확정을 눌러볼게요 음 이런식으로 1.7%가 3.3%가 됐어요 이러면은 1p 9.2% 꽤나 아주 좋은 bt템이 됐습니다 음 이런식으로 쓰면 돼요 또 돌리면은 크레딧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꽤나 괜찮죠? 그쵸 이게 오히려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